와..뭐야 이거나 먹어라 친구들 이거나 먹어라 오오오..뭐야.. 갑자기..루..시는거죠? 와..왜..깜짝이 와..왜..왜.. 와..왜..침뱉다..침뱉다 와우..무서웠어 골드바를 얻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고베이로 가야돼 죽어라! 와우.. 와..준비들 진짜 많다 어우..여우..여우..여우.. 솔직히 좀비들이 잘 보여서 처음이 안보이 엎드려 태블렛 좀비가 있다 조용히 와야지 좀비들 여기 많네 좀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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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아까보다 수많은 좀비들은 아니지만 좀비들 어우 아까 그 폭탄준비다 제거해주면 끝 엘리베이터 파워로 아 됐다 엘리베이터 파워로 올렸고 다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 됐다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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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카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으흠 그 위치가 어딨는지 아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이제 카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으흠 그 위치가 어딨는지 어 야야 아하 어디로 가면 되지? 이쪽으로 가면 돼 남은 바로 아하 끝까지 따라 오시네 끝까지 따라 오시네 오우 오우 대박 하아 저 나쁜 놈들 멋있어 아, 폭탄이 제일 무섭다, 진짜. 죽었나? 던지면서 죽었어. 와... 무섭다. 나 다행이다, 아까 이거 치료를 안 받아놔서. 어, 설마 이거 작동이 안 하구나. 아... 괜한 체력 낭비했잖아. 큰일 났다. 적당히 싸워야겠네요. 지금 체력이 없어서. 아, 여긴 아닌 것 같은데? 여기밖에 없다. 와, 여기서 체력이나 회복하고 가야겠네요. 아... 와... 아까 그 폭탄 던지는 좀비는 솔직히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진짜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. 와...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다행히 지금 좀비는 없는데... 이제... 그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돼. 엘리베이터를 움직였습니다. 아, 이게 그 카고 엘리베이터구나. 차고 엘리베이터. 내려갑니다. 왠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좀 걱정인데. 아... 솔직히 좀비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. 이건. 아, 역시 좀비 소리 난다. 어디서 떨어지나? 아... 나이스 샷. Why? 아우... 침뱉은 히들 앞까지 나왔어. 아... 자료 회복 못봐도 있네 아 이따 할 걸 그랬나 나이스 자료 회복 이건 획득하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 좀 해야겠어요 오프레스 이제 다시 가서 아 태블릿이다 다시 왔구나 다시 왔구나 다시 왔구나 댄스 오 아 앵 앵 앵 앵 앵 앵 앵 앵 앵 오우, 갑자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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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내려간다 큰 문제없이 내려갈것같은데 이번에는 이게 다행히 좀비들을 제거해주는걸 보고 이걸 좀 저걸 좀 활용을 해야될거같아요 터렛 지금은 터렛을 좀 이용해서 하고 다행이다 또 찾아야돼 아 진짜 저기 한번 내려가기 정말 힘드네 하하 이따가 활용을 해야될거같아요 지금 사용하기에는 애매하고 오 또 있다 또 히드라 또있네요 히드라 와 준비 진짜 많다 미리 열어놔야겠다 오우 히스스 난 너 히치 좋아 오우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이야 대박이다 이야 이야 체력 좀 채워야할거같아 이야 무서운데 그래 아까 거기서 체력을 지금 채워야겠네 음 어디있었지 그래 저기 와 죽을뻔했다 으 으 으 다시 가자 으 으 아직까지 위험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비용도 제거가 가능하겠죠 기준보다 데미지가 강해졌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제거를 할 수 있네요 으흠 따로 나가는 문은 없는것 같네요 이쪽은 아 여기있다 오 왜왜왜왜 아 진짜 무섭다 야야야야 야야야야 깜짝이야 던지기 전에 제가 해버려야겠죠 나이스샷 클리어 나이스샷 클리어 아 무섭다 무서워